대학이 미래를 읽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게 될 수많은 것을 예측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변화와 도전의 앞장섭니다. 대학이 미래를 이끕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인재양성의 교육모델을 선보입니다. 창의적인 연구교육으로 지역과 함께 세계를 향해 성장하는 대학 국립창원대학교입니다. 창원대학교는 1969년 개교 이래 반세기가 넘는 역사 동안 105만 창원시의 유일한 국립대학교로서 지역시민들의 진정한 자긍심이 되는 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국가 최대 산업단지인 창원시를 배구로 산학협력의 롤모델을 제시해온 창원대학교는 지역 우수기업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신설된 스마트 제조융합 전공은 카이스트 수준의 최고의 교육비 지원과 국내 처음으로 학생전원 장학금 및 생활비 지급 그리고 해외 명문대학 학점 취득과 연수 국내외 대기업 취업 연계에 파격적인 혜택으로 국내 최고의 글로벌 스마트 제조 융합 전문가를 양성하게 될 것이며 교육부 지원 경상남도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선정되어 경남의 세계 핵심 분야가 성장을 이루는데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 주요 국책 사업으로 스마트 제조 보급 인력 양성 사업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국립대학 육성 사업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대학 사업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사업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4단계 PK21 사업 선정 등 정부 지원 국책 사업을 대거 유치해 창원대학생들의 교육 연구 역량 강화와 글로벌 인재 육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창조적인 지식인을 육성하는 인문대학 지역사회와 국제무대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회과학대학 창의성과 효율성을 갖춘 경제경영전문인을 양성하는 경영대학 과학한국의 미래과학도를 육성하는 자연과학대학 스마트 융합산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 및 공학교육의 리더를 양성하는 공과대학 국내 최고의 메카트로닉스 분야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메카트로닉스 대학 예술적 재능을 갖춘 독창적 전문인을 육성하는 예술대학 평생교육 역량 강화로 지역기반 리더를 키우는 미래융합대학 등 8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단일전공이던 학사교육이 융합전공으로 바뀌고 개별로 존재했던 단과대가 하나의 연계대학으로 융합됨으로써 융복합교육과 연구를 하게 됩니다 창원대학교는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32개국 190여개 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맺어 해외 우수대학들과의 학술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악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화된 언어교육과 수준 높은 국제감각의 글로벌 인재양성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해외 주요 도시와의 네트워크와 준비된 글로벌 인프라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실무능력을 발휘할 창원대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대학 교정 권역별 조경 조성 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캠퍼스 환경 만들기 등 친환경 그린 캠퍼스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병산이 품고 있는 창원대 캠퍼스는 대학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 시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힐링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국립대학교인 창원대학교는 창의적 연구와 교육으로 지역과 함께 세계를 향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진리를 탐구하는 한국 공동체로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통해 더 크게 도약하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성실, 진리, 자유, 창조라는 교육이며 말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국립창원대학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고입니다 창의적 연구와 교육으로 지역과 함께 세계를 향해 성장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미래 100년의 지평을 열겠습니다 나의 정권성을 취해 성장하는 국립창원대학부 예수의 성장하는 국립창원대학교 도대체 그 기구의 성장하는 국립창원대학교